안녕하세요. 사비 아카데미 제임스 최입니다. 미국의 중고교 수학과정 세미나 중 제2부로 정규 수학과목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을 모두 다 열거한 도표입니다. 우선 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은 중고등학교의 정규 수학과정입니다. Algebra, Geometry 등이 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은 대학 수준의 수업입니다. 대학 수준이라는 뜻은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 같은 것이죠. 따라서 AP Statistics, AP Calculus를 초록색으로 제가 표기했고요. 그 외에도 Calculus 다음에 오는, 이건 AP를 넘은 수준인데요. Multi-Variable Calculus, Differential Equation 역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라 초록색을 했습니다. Linear Algebra 역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등색은 수학 경시대입니다. 수학 경시대 준비 코어스입니다. 따라서 Algebra 1 이런 수업들도 다 경시대 수준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다른 코어스를 만들지 않고 제 생각에는 하나를 배울 때 다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규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전문적인 수학 경시대에만 나오는 분야, 예를 들어서 Number Theory 또는 Counting and Probability는 제가 박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청색은 코어스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SAT-1, SAT-2 이건 SAT Reasoning 테스트라고 하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정식 명칭은 SAT Subject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AP 코어스가 끝나면 봐야 하는 AP Statistics, 그 다음에 Calculus AB, Calculus BC 역시 시험이 있죠. Linear Algebra나 Multivariable Calculus 등은 이미 AP를 넘은 수준이라 이런 College Board에서 제공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이 배운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죠. 그리고 다음, 핑크색은 수학 경시대입니다. 역시 코어스가 아니고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AMC-8, AMC-10, 12, AIME, USMO. 수학 경시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가장 전통있고 가장 대표적인 AMC만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딴 시험들은 이 시험 어디에인가 해당되는 수준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의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lgebra 1을 하시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Pre-Algebra를 끝냈어야 되고요. 또 Trigonometry 하기 위해서는 Algebra 2와 Geometry가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 것은 Algebra 1을 하고 내면 그 다음에 Algebra 2를 해도 되고 Geometry를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여기를 먼저 하는 학교가 있고 여기를 먼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끝나고 나면 여기로 가서 딴 걸 해야 되고 여기를 먼저 했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것을 해야 되고 각각 1년씩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끝냈어야 Trigonometry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끝냈어야 Pre-Calculus를 할 수 있게 됩니다. Pre-Calculus를 끝내고 나면 할 수 있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tatistics도 할 수 있고 Calculus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흐름이 Calculus로 직결되기 때문에 Calculus로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걸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더 할 과목이 없으면 Statistics를 하게 되고요. Linear Algebra는 배우는 교과서에 따라서 Calculus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안 다루는 경우에는 Pre-Calculus만 끝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다룬다면 Calculus를 끝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SAT 테스트는 Trigonometry를 끝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로 Algebra 2까지로 출제 범위가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고득점을 해야 되니 Trigonometry를 끝내고 가능하면 Pre-Calculus까지 끝내고 이 시험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Subject 테스트, 수학 Subject 테스트 있죠? 그것은 Pre-Calculus까지 출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Pre-Calculus를 끝내자마자 이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 경시대에는요. 지금 이 화살표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따로 표현을 했는데 AMC, 우선 AMC-8부터 말씀드리죠. AMC-8은 Pre-Algebra만 배우면 응시할 수 있는 그리고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실은 Number Theory 또는 Counting and Probability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이것을 배워둬야 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Geometry도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선을 긋지 않은 이유는 Pre-Algebra에서 상당히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AMC-10, 12는 화살표가 너무 복잡해져서 색으로만 표기를 했는데요. AMC-10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동색으로 표기한 것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AMC-12를 보기 위해서는 고동색으로 된 것을 다 하는 외에도 빨간색으로 한 부분, 즉 Trigonometry, Pre-Calculus도 준비를 해야 수학 경시대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시대에 대한 범위 그리고 준비법 등에 대해서는 다른 세미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하게 그려진 그림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 줄로 과목들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가 하나에 1년씩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차트에서는 Trigonometry와 Pre-Calculus가 1년을 시간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Half라고 썼는데요. 이 두 개를 합해도 사실 Half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합했고 또 이 합하더라도 1년이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반년을 Trigonometry, Pre-Calculus를 가르치고 나머지 반은 Calculus A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Algebra 2의 Trigonometry를 가르치고 여기에 Calculus A, B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였건 Calculus BC까지 끝내려면요. 1, 2, 3, 4, 5, 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그냥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캐럴로그 열어보시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느 과목을 끝나고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가도 여기에 보여드렸습니다. SAT1 아까 말씀드렸듯이 Algebra 2까지 하면 대부분을 다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만점을 노린다면 Trigonometry까지 해서 Pre-Calculus까지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더 준비를 해서 보는 것이 현명하고요. SAT2는 틀림없이 Pre-Calculus까지의 범위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Pre-Calculus을 끝내고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AP는 물론 해당 과목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년씩 걸린다고 6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몇 학년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Track입니다. Track 2. 제가 2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이물을 정한 숫자예요. 학교에 College Counselor한테 가셔서 Track 2입니다. Track 3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긴 저희끼리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보시면 이 과정까지 다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6학년의 Pre-Augure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작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Track 3. Statistic를 못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럼 큰일 나나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서도 최고의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학년 때 시작을 못하고 8학년 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 수준으로 해서 Top University에 가는 경우는 전 못 봤습니다. 아마 가다라도 특별 유형으로 갔지 공부 실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 유형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 수준에 배우고 있다면 지금 경종이 울려야 됩니다. 뭔가를 해서 이 Track을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로요. 수학이 아주 빨라서 5학년 때 Pre-Augure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5학년 때 Augure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Augure 2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근처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또는 온라인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기록입니다. 다들 수학 진도 빨리 나가는 거 필요 없다 하는데 그거는 잘 못한 학생은 억지로 밀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 봐 우려해서 하는 얘기고 능력이 있다면 과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다들 수학 잘한다고 내세우는데. 이 트랙 1이나 그보다 더 빠른 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Algebra 2, Geometry 이것은 고등학교의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선 이걸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가르치는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것을 Geometry, Algebra 2를 자기 중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따로 도움 없이 배운 채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다시 배우라고 배정을 새로 받습니다. 즉, 시간 낭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제대로 배우려면 중학교에서 배우지 말고 고등학교로 버스 타고 가서 배워야 돼요. 물론 학교 측도 번거롭고 본인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애로점이 많은데 그것은 뛰어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것을 치러야 돼요. 이 학생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은 다 편하게 반에서 배우고 있는데 혼자 대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이런 외로움, 이런 힘듦 다 감수해야 이런 뛰어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도표를 보시고 잘 기획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